안녕하세요 그린스위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인텔라킨 동력에서 하드쿰 정상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스위스의 여행원은 많은 관광객이 융프라우역, 피로스트, 그리고 슈니게플라테 등을 여행하기 위해 인텔라킨 지역에 숙소를 정합니다. 인텔라킨은 융프라우지역을 여행하기에 좋은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슈퍼, 그리고 선물가게들이 많아서 편리합니다. 단지 전체 면적이 4.27제곱킬로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되지 않아서 한주시간으로 인텔라킨 동력과 서역관광이 충분합니다. 만약 아쉬움이 남는다면 하드쿰을 방문하시길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인텔라킨 동력에서 더보르 10분이면 하드쿰 푸니클라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푸니클라를 타고 10분만에 하수쿰 정상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텔라켄에서 가장 가까운 그리에 있으면서 스위스의 아름다운 마크가 할 수 있는 하수쿰입니다 다음 영상은 하수쿰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소개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그린스위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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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